K라면의 세계적인 인기가 지속되면서 사상 최초로 월 수출 금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삼양식품은 불닭 볶음면의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5% 증가했습니다. 삼양식품뿐 아니라 농심과 오뚜기 등도 해외 실적에 따라 1분기 경영 성과가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라면 수출액은 1억 859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6.8%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월 최대 기록인 지난 2월 실적을 크게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라면 수출 금액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올해 4월까지의 수출액은 총 3억 7,886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4.4% 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도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간 수출 금액이 11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면 주요 기업들의 해외 실적은 각 회사의 경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불닭 복근면의 해외 시장 인기에 힘입어 1분기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3,857억 원, 영업이익은 80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235%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83% 증가한 2,889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의 매출 성장률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내 월마트와 코스트코 등 주요 판매 시설에 입점하는 한편 고환율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차익이 영업이익에 반영되어 내수 대비 높은 수익성을 거뒀습니다. 삼양식품 측은 해외 매출 급증과 고환율에 따른 환차익 효과로 인해 1분기 수익성이 크게 늘었다며 2분기에도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 전략을 강화하고 판매 채널 확장에 집중해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뚜기도 해외 사업에 선전해 힘입어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오뚜기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732억 원입니다. 반면 농심은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농심의 경우 첫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농심의 경우 첫 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732억 원입니다.